이 공간좌표에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좌표 개념에서 또 공간좌표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이 정도 이거 정도만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충분히 2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분점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선분 A, B를 순서대로 그대로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5, 2, B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A하고 B를 구해서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거 어떻게 하죠? 내분점. 이렇게 쓰죠. 이 위에다가 1대 2 자, 이렇게 해놓고 내분점 공식 그대로 이것도 그냥 공식에 바로 적용하는 문제죠. 여기 이렇게 하죠. 보통은 여기 이렇게 쓰고 콤마 이렇게 즉, X좌표, Y좌표, G좌표 이렇게 하죠. 내분점. 공식이 뭐예요? 1대 2다 그러면 1 더하기 2 그래서 1 더하기 2 여기 전부 다 1 더하기 2를 쓰죠. 그죠? 자, 여기에는요. 이거 곱하기 X좌표 이거 곱하기 X좌표 즉, 2A 더하기 A 더하기 6 2A 더하기 A 더하기 6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Y좌표 2이네요. 1 곱하기 Y좌표 4를 더해 주고요. 내분점이니까 더해 주죠. 외분점이면 뺄셈을 할 거고. 자, 2, 3은 6 더하기 1 곱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값이, 그죠? 이 좌표가 얘가 똑같다. 이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3A 플러스 6이고요. 이것은 3분의 6이니까 2 이거는 3분의 18이니까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것이 O, E, B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B가 될 거고요. 이 값이 O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O가 되려면 분자가 15가 돼야 되니까 3A가 9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A는 3이 되는 거고요. A가 3이고 B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9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만 알고 있다면 그 공식에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3번 문제 2점짜리로 그래서 답은 우리 이번 문제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점짜리 문제를 세 문제 가볍게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3점짜리 문제들인데요. 4번 문제입니다. 저기 이제 그 4번 문제는 무리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방정식, 부등식 우리 수2 단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통 두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연초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이런 식의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데